안녕하세요. 오늘 달방스쿨에서 선생님을 맡은 진입니다, 여러분들. 와, 쌤이다. 와, 여러분들. 요즘에 선생님... 오케이, 임용고 씨 어떻게 통과하셨대요, 그렇게. 자, 맞습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제일 걱정돼요. 자, 여러분들, 집착! 제 코로나가 되게 힘이 없네요. 코로나가 아파요. 아, 쌤 마음이 아파요. 어, 뭐 하지 마라, 마. 제이 형 나온다. 너 니 좀 세라. 마, 짱 뜯어. 마, 뜨거워. 마, 장난치라. 무시해도 장난꾼이지. 야, 무시해. 이거, 이거. 여러분, 조용히 하세요, 여러분들. 자. 야, 어렵네, 이거. 어? 남순 씨, 제가 한 번 첨삭. 오지 마라! 아, 이키지 마! 우리 진짜 한 번만 더. 제가 한 번 첨삭해 드릴게요. 저, 한 번만 더. 자, 여러분들. 네, 이 친구 시끄러워요. 팬비트예요. 고마워. 오케이, 자, 그럼 여러분, 1등부터 5점씩 차등으로 점수가. 거의 없는 점수 같아요, 2. 극대로, 극대로. 야, 나가! 극대로. 야,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자 있어. 선생님, 극대로 보면 재밌어요. 야, 어쨌든 1.